수원중앙침례교회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치를 위한 보금통일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다음 세대와 중앙일함학교 학생 500여 명이 참여한 기도회에서 청소년들은 철원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돌아보며 6.25 전쟁의 실상과 분단의 현실을 체험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역사를 돌아보고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되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도회에서 청소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한반도의 평화와 보금통일을 위해 다같이 기도했습니다.